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대회총연맹에 가서 또 분위기가 뜨거우니까 말도 안 되는 일배스러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민주당은 이번 윤석열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를 민주정부를 국가전복세력으로 보는데 쉽게 말해서 간첩으로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책방 잠시 적고 서울로 오세요. 같이 지표합시다.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전복세력이고 간첩입니까? 이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공직을 한 사람들 전부 이번 토요일에 지표에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지표에 나오면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지표에 나와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해주십시오. 더 이상 윤석열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를 전부 국가전복세력 간첩으로 보는 이 자리를 그냥 놔두실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장관 이런 공직자들 다 나와서 항의하십시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불의를 보고 행동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